아까 미래 한국통합신당에서 한국과 신이 빠졌어요 그래서 신당의 명칭이 미래통합당이 됐네요 17일날 출범을 한다고 기사가 방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의석수를 위해서 미래통합신당? 이거 만든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처리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신당명을 이런 거구나 나는 위성정당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미래가 들어가면서 통합신당이 헷갈리네 이런 것도 많겠네 미래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위해서 만든 위성정당이고 여기서 한국이 빠지고 오히려 통합당의 미래가 들어가니까 저게 위성정당인지 통합전당인지가 잘 헷갈리게 생겼어요 어쨌든 미래통합당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도로새누리당 아니야? 너희들 옛날에 박근혜 최순실당 아니야? 이런 손가락질을 안 받으려면 이번에 꼭 공천을 할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행정부, 당,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은 자진 불출마하거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를 시켜서 그분들을 인적 쇄신해야 돼요 그래야 자 우리 보세요 우리는 옛날에 그런 박근혜 최순실당이 아니라 정말 보수 우파 중도에 제반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반문재인의 기치 아래서 총선 승리하기에 여러분께 내놓은 세상 새로운 상품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꼭 그런 인적 쇄신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호부포부카님 장성철 웃겨요 윤택원 날카롭다 크크 저도 웃길 줄 아는데 미래통합당이 지금 의석분포로 보면 한국당이 106석 세보수당이 8석 그리고 전진당 1석 이렇게 지분구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공천을 김용호 공천위원장한테 전부 다 주겠다라는 게 지금 획기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통합한 건데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잘 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TK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 아니겠어요 김용호 공관위원장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뭐 수용성 그리고 이제 민심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주느냐 이런 문제인데 장성희 소장님이 분석하신 부분 제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민주당은 좀 심플합니다 그냥 이렇게 잘하느냐 못하냐의 문제인데 한국당 아니 공천미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거가 그런데 한국당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지금 넘어야 될 이 과제라 그럴까 고비가 좀 많이 허들이랄까 고비들이 많아 많아요 그러니까 TK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박근혜 최순실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대한 그게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이게 전제가 너무 많다 왜 그러냐면요 처음 해보는 시도예요 뭐냐면은 아니 뭐냐면 2002년도에 박근혜라는 사람이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공천은요 박근혜라는 사람이 관여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망한 거잖아요 망했잖아요 지금 처음으로 거의 한 15년 만에 박근혜라는 사람 없이 지금 공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주거든요 왜 당신들은 박근혜 왜 거기 자꾸 탄핵 잘 됐냐 못했냐 이거에서 못 태어나오느냐 그 이유는요 구성원들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공천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은 아주 절의의 기회예요 인적 쇄신할 수 있는 박근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보수 우파의 정당이 탄생할 수 있는 절의의 기회다 맞아요 이것을 꼭 한국당은 잘 살려라 그런데 이 고비를 어떻게 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잘해야지 여당도 잘하고 좋은 보수가 있어야지 진보도 경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승패뿐만 아니라 이게 좀 이 프레임이 미래 자꾸 헷갈리네 미래통합당? 미래통합당이란 저는 이 당 이름은 또 한 번 바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오기까지 열린 우리 당에서 대통합 민주신당 어떻게 7번 8번 거쳐가지고 왔는데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또 지불해야 할 비용과 시간과 눈물과 피와 땀이 있고 이번에 잘하면 그걸 좀 줄이는 거고 이번에 또 안 되면 언젠가는 하겠지만 정말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겠죠 힘없는 야당과 좀 능력이 많이 부족한 보수 우파에 국민들께서 따뜻한 눈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게 대한민국의 좌우 날개를 통한 발전에 아니 어차피 여기도 이길 것 같고 저기도 이길 것 같고 나한테 뭐 힘이 없어요 다 이미 다 이길 것 같다고 예전에 오로지 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하는 걸로 예측을 다 해놓으셨는데 자 그럼 이제 클릭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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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